음악 공정무역커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비사회적 기업 트립티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트립티는 전문 로스터가 직접 로스팅한 맛있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립티는 유전자 조작이나 농약, 화학비료 등을 1차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채취하는 다양한 나라의 유기농 원두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립티를 대표하는 트립티 블렌딩 원두는 묵직함과 산미를 고루 갖춘 커피입니다. 트립티 원두 티백은 순하고 부드러운 풍미로 커피 초보자들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찬물을 3초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원액을 추출하는 트립티 액상 더치커피는 다른 참가물 없이 100% 커피 원액만을 담아 커피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치커피 특유의 풍부한 맛과 향에 트립티만의 블렌딩 기술까지 더해져 다크 초콜릿 같은 맛과 향이 매력적이며 카페인 함량도 다른 제품에 비해 적습니다. 현재 트립티 액상 더치커피는 파우치로 제작해 휴대가 편리하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커피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황금비율 트립티 커피로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커피를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김민수입니다. 공정구역 원두만을 사용하는 기업이죠. 트립티 커피의 장점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첫째, 청정지역에서 자란 친환경 유기농 원두만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둘째, 전문 로스터가 직접 로스팅해 커피의 맛과 풍미가 매우 우수합니다. 셋째, 공정구역 커피로 커피 하나를 구매하셔도 착한 소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아픽이 스피encies입니다. 저녁 스피계 물이 더욱shil VIDEO 끊이! 너무 많아요. 기억이 나요. 기억하나요. Baby, Baby, 너나. Baby, Baby, 그대는...